자 또 보고싶으신경 일단 뭐 나왔냐면 방탄소년단 나왔는데 아 방탄소년단 거는 불타오르네 할까요? 바이어 바이어 괜찮아요? 바이어 합시다 아니면 그 보이빗런 보이빗런 그게 나아요? 알았어 작은 것들을 미리 취하고 그 다음에 보였지? 아 제이비제이 꽃이야 또 보고싶으신거 어떤거? 브루노머스의 트레저야 진짜 오랜만에 추는데 그것도 출게요 그것도 추겠습니다 일단 이 세곡 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요원윤이랑 몇곡 같이 추고 이렇게 공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계시면 앞으로 좀 더 오셔도 되거든요 지뢰의 폭탄이라고 없어요 지뢰의 폭탄이라고 없어요 아